이제 그러면 그걸로 갑시다. 롤로 갑시다. 롤로 가서 이제 뽑기를 하면서 이제 렌탈 정화를 하자. 드디어 털뭉치 캡슐? vesell 어머!!!! 아... 진짜 귀엽다. Ahri... Ahri 프레스티지... 아 단발! 어?! 머리 색깔은 비슷하지 않냐? 솔직히 그래 아리는 아리이고 그냥 다 가리고 merchandising. 어..머리 색깔만 비슷하지 않냐? 아..감사합니다 내가.. 이제.. 잘 몰라.. 뭐요? 암흑수정 라이징 쓰레기? 쓰레기 안 해? 안 해? 안 해? 안 한다고! 어! 나쁜 산타.. 산타.. 비밀류 안 해! 안! 필요 없어! 쓰레기? 쓰레기 스킬 조각 3개 합쳐서 운전한 거 만들 수 있어? 그래? 어디보자.. 방금 나온 쓰레기를 해볼까? 내가 안 쓰는 거.. 너랑.. 너 있어.. 그리고.. 자 이제 깐다! 그럴게 온다.. 아니 뭐야! 아니 뭐야! 눈꽃치비로 이뻐! 자크.. 어! 공성조.. 눈..더.. 불원숭이 이거.. 저쪽으로.. 왜 이렇게 오공이 막 있는가? 소망.. 호프가 나고.. 호프가 나고.. 호프가 나고.. 보상.. 너무 아름다워요.. 정말.. 정말로.. 당신은.. 항상 부서지게 해.. 딸이는.. 유리와도 같지.. 쓰레기.. 어! 수영장 봤지! 자크는 귀여워.. 근데 나 자크는 아니.. 뭐 없어.. 수레기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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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텐 수레기.. 펄스건 쉔이 나왔었어? 어.. 아.. 이거 너무 귀엽다! 상ak조.. 가사와 MakKJ BakAa 오어뻴이 아, 파자마 소자 이쁘지? 지금 올랐어.. 아이코.. 상ak조.. 상ak조.. 이 Pvnian 무지야.. 수렴이 맞나.. 상ak조.. length of S sabemKJ affairs.. 그리고 노 CraigKJ fordi 채음kraft 거의.. 오오! 과부검이 왠지 위도우메일 것 같은데? 아 귀여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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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파랗네요! 아트나스.. 아.. 나한테는 그레기? 아 저 파라오는 없었어.. 이거 괜찮네.. 아 불의 축제 아칼리! 나와라! 카딕스? 오.. 악의 여단.. 어.. 이건 중국이다! 감사합니다.. 아니 제가 탑 연습하고 싶은데.. 무슨 챔을 할지.. 되게 쉬운 챔을 하고 싶은데.. 처음은.. 뭉도 이런 거 해볼까? 어.. 마르쉬이는.. 쉔 좋아요! 쉔? 쉔은 약간.. 그.. 월드궁 써야돼서 그거 잘 써야될 것 같아서 좀 부담스러운데.. 감사합니다.. 릴카님은 어디 라인 잘하는 남자가 멋있.. 오오.. 뭘 잘하는 남자가 좋냐? 사실 원딜이 잘하는 걸 제일 좋아해.. 내가 서포트이라.. 그 다음은 정글? 잘하는 게 멋있는 것 같아.. 잘하는 게 멋있는 것 같아.. 오오.. 이거 귀엽다.. 이것도 귀엽다.. 스킨이 나온 거예요 이거? 헉! 진짜? 진짜 그냥 쓸 수 있는 거 나온 거야? 대박 대박 사건 나 이거 사고 싶은데.. 비싸가지고 안 사고 있었거든요.. 와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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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할만한.. 연습하면 할만한 캐릭터가 나왔고.. 우르프에서 써야지.. 스킨 써야지.. 감사합니다.. 나 이거 있는데.. 저 이거 샀는데.. 근데 럭스.. 원소우술사 럭스 나오고 디제이소나 나온 거 좀 되게 좋은 거 아니야? 잘 뽑았네.. 왜냐면 내가 하는 거니까 다.. 근데 이미 있는 거라서.. 좀 더운하네.. 티피에이 오리야야.. 이지를 아니다.. 에이.. 이만큼.. 합치는 건 구린 것 같아.. 아케이드 아리에? 오디세이 득스? 문싸움 대장 나를? 굴의 축제 질리안.. 불꽃물이 코르기.. 다시.. 마지막! 아.. 한 번 더.. 어.. 뿅! 왜 두 개야.. 완성형.. 빛으로 왜 또 나오네.. 공주.. 공주.. 광주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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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챔피언십 7.. 정글 속.. 정글.. 나 이거 좋아하는데 되게.. 이 스킨 예뻐.. 좋아 이제 다섯 개만.. 갑니다.. 뿅! 어둠 여우.. 여긴 없다.. 나 이거 갖고 싶었어.. 이번에 못 샀는데.. 설날에.. 이번에 샀네요.. 설날에 다시 팔길래 샀네요.. 일단은 럭스 나왔으면 됐고.. 공주.. 공주.. 멀쌤.. 최적.. 흑후 에디션.. 이거 14만 원 정도 결제해야 돼.. 흐잇! 아! 조니야탱! 아 진짜 예쁘다 진짜 조니야 조니야 조니야탱이다 아 여기 있구나? 뭐야 아 예쁘당 스킨같은거는 그때그때 안사면 안되니까 아니 어차피 여기서 그냥 보고만 갈건데 와 얼굴 개예쁘지 않은? 아니 그래픽 되게 좋아져도 얼굴이 예뻐요 귀한 모션 일단은 뿌듯! 일단은 저는 일단 이거를 제 스킨 보관함에 넣었다는 기쁨과 14만원을 잃었다는 행복과 정말 뿌듯한 거래였네요 럭스도 구경하자 럭스도 구경하자 럭스도 구경하자 왜이렇게 퀄리티가 좋아? 퀄리티 너무 좋은거 아닙니까? 이거 어떻게 바꿔요 분위기 아 설렌다 거짓말 아 여기 없어져 3마리까지만 됨 아 탬이 약해야지 그런거이야? 게이지가 더 안차는데 요기서 좀 귀찮다 귀찮아 귀찮아 기cole 너무 오래 걸려 이거 변신 한 번 하는 할 때마다 이래야 돼? 나는 화가 나지 않는다 하나도 안 난다 개 좋다 I'm so happy 아 죄송해요 불이랑 놀 불이랑 이제 그거 할 거예요 스킨 3개씩 합쳐가지고 새 스킨 먹는 거 세수왕이들 짠 좋은 거야? 좋은 거야? 좋은 거지 아 아이오니아 마크의 죽을 때까지 끌려 어? 성실하네 이렇게 트릭 왜 자꾸 어머 언니 예뻐 피오라 죽을 때까지 할 일 없지만 제발 마지막이야 나 탑 말파 하면 되냐? 이제부터? 저거 멋있던데 말파 저거 멋있던데 제가 받은 거예요 어 고맙습니다 왜 이렇게 날씨가 됐는데 워낙 45분 날씨가 됐던데 날씨가 됐고 날씨가 됐고